떠있어, 떠있어, 떠있어! 돼지가 방구를 뀌면 돼지가 방구? 돼지 뿐? 돈까스! 돼지가, 돼지가! 하늘에서 막 떨어져, 떨어져! 돈 빼라! 오빠, 오빠 너무 웃겨! 여기까지! 나가자. 괜찮아.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오냐? 반가워요. 예. 몇 살이에요? 서른여덟... 몇 살처럼 보여요? 청소년은 아닐테니까... 스무살? 아, 되게 애기 같다. 아, 귀여워. 난 스물여섯인데. 그럼 오빠네? 그렇네. 그쪽! 언제 봤다고 내 친구한테 반말이에요? 어? 기분 나빴다면 미안. 아이고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전혀, 저... 괜찮아. 저 반말해요. 오빠. 왜 그래? 귀엽구나. 와우! 너 빠치란 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스무살이면 아직 술은 잘 못하겠네? 네. 이게... 자꾸 마시면 마실수록 느는 거거든. 자. 야, 나가자. 테크노! 그냥 놀 말만... 네. 빨리 와. 가자. 가자. 또 보자. 응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